타살이 많아. 누가 그랬었고? 저는 동생을 죽이지 않았습니다. 내가 죽인 게 맞습니다. 삼가고인의 명복을 빌어야 되나? 뭐야, 니들? 악마. 정재걸이랑 정태교는 계속 주시해. 같이 가자. 지옥으로. 반다운이 지옥 가는 거는 못 막아준다. 걱정 마. 지옥 가도 내가 지킬 거니까. 저건... 카일룸! 솔직히 불어. 너 사탄이지? 너였냐? 악마의 힘에도 계급이라는 게 있는 거야. 틀렸어. 악마 중의 악마는 나야.